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이라는 정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이라는 것은 정규직으로서 풀타임 근무를 하시던 분이 개인적인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시간선택을 통해 근무환경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회사가 허용했을 때 그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여성근로자들 관련된 것들이 많을텐데요. 임신했다, 육아가 필요해서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다, 학업같은 자기개발이나 퇴직 준비를 앞뒀다, 또는 건강이 허용치 않는다 이런 경우일 때 자기가 하던 풀타임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시간선택제, 즉 단시간 근로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형태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했을 때 그 근로형태를 인정하는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만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이라는 것도 단시간 근로형태의 시간선택을 통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장하고 그 대신에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 거잖아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부가 고맙다 하는 의미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지원요건을 보시면 시간선택제의 전환을 위한 제도를 지역규칙이나 단체외업을 통해서 도입하겠다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또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운영이 돼야 됩니다. 2주 이상 운영을 전자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후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태관리는 전자적 내지는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겠고요. 지원에 대한 인원은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해서 일자리를 좀 공유하자, 늘려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원 내용, 저 얼마만큼 주는 것이냐 하는 것들인데요.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시간을 줄이다 보니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임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본 지원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노무비. 아무래도 풀타임 근무자를 10시간씩 잘라가지고 인원을 늘리게 되면 회사가 그만큼 비용이 좀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무관리 비용으로 이런저런 부담들이 생길 거니까 사업주에게 20만원씩 24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제도들인 거고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꼈겠습니다마는 정부지원금이 갖는 한계는 처음에는 혹한을 그런 제도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한도가 1년간 정도, 특별한 경우에 2년, 3년짜리도 있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적으로는 1년 정도만 주는 것이라서 장기간 택백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의 세 번째 내용은 대체인력지원금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아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전환을 선택한 어느 여성근로자를 대신해서 그 줄어든 시간만큼의 또 다른 누군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연 720만원, 즉 월 60만원씩을 준다는 거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원, 대규모기업은 매월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지급기간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참여업종에 제한이 있다는 것과 관련 규정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 아주 꼼꼼하게 마련이 돼야 되죠. 시간선택제 전환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연장근로 시 월 20시간 이내에 그걸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제한규정들도 또한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논사였습니다.